채팅 중에 슈카가 오일남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을 다 봤거든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번 그 할아버지가 1번인 건 알겠는데 오징어 게임의 1번이어서 오일남인가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유머로 알아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리 광고 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좀 시원하게 입고 팔도 좀 걷고 오시죠 요새 저희 자유복이 돼가지고 약간 좀 대면이 줄다 보니까 좀 넉마같이 입고 다니고 있어요 아닙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이 안인사님 싸우나 하지 않습니까 양복을 한 번 안 입으니까 다시 입기가 좀 쉽지 않네요 편하게 입고 오시죠 더 편하게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빠지고 중국도 앞서도 부동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헝다 사태가 있겠죠 중국 정부가 오늘 제목부터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까 중국 공장과 건설이 멈춘다면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지금 9월 이후에 중국 시장에 좀 지배하는 정책을 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헝다랑 관련된 부동산 이슈도 되고 한쪽에서는 지금 단전이다 혹은 정전이다 단전이요 네 단전이다 뭐 어떤 의도한 부분도 있고 의도치 않게 꺼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책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저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호주하고 분쟁 때문에 석탄을 못 들여서 그렇다 아니면 뭔가 표면적인 문제들보다는 정책의 좀 핵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정책의 강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섣불리 판도라의 성자를 열었는 부분이 중국 제조업이나 상품 가격이나 또 혹은 부동산 쪽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뭐냐면 헝다 이슈는 너무 업데이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헝다가 어떻게 어렵게 됐느냐를 보려면 결과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규제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3 레드라인 정책이라고 해서 디벨로퍼인 부동산 개발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건설사 시행사 관련된 부채비율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커트라인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고 더 앞서서는 2018년부터 헝다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 달러채까지 홍콩 같은 데 가서 찍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채권이나 대출이 어려워져서 내몰려서 홍콩까지 간 거거든요 홍콩까지 가게 된 기업들은 사실 의심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작년에 시작한 8월에 이 3 레드라인 정책이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헝다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축은 에너지 소비 관련 총량과 강도 두 가지 통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쓰면 한자가 한 축어라서 되게 짧은데 한국말로 하면 에너지 소비 관련해서 강도와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인데 이거는 7년째 원래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올해 8월 11일 날 중국 정부가 가장 무시무시한 부처가 이제 발개위라고 들어보셨는데요 발개위요? 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이제 모든 이런 전략을 국가 전략을 통제하는 부처고 에너지 가격도 통제하고 이제 무선 무선인데 이 NDRC라고 영어로 불리는 부처에서 이제 경고가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에너지 소비를 각 30개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각 성별이나 북경 상해 심천 같은 일선 대도시들이 이거를 얼마나 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즉 작년에 9월부터 탈탄소 얘기를 했고 석탄의존도나 고오염물질이나 고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했는데 상반기 성적표를 이렇게 1에서 3등급으로 경고등급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진해는 기상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혀 기상도라는 조치로 보기엔 좀 무시무시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8월 11일 날 기상도를 보면 중국의 30개 지역의 성 중에서 9개 성인이 1급 경고를 받았죠 1급 경고라는 거는 니네 연말까지 6개월 이렇게 가서는 절대 우리가 말한 통제 목표를 못 맞춘다 통제 목표라는 게 전력 양 같은 건가요? 네. 기준이 각각의 지역마다 화력발전 어떻게 돌리고 강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연말에 얼마나 감축했고 얼마나 에너지 소비를 줄였고 중국에서 이제 고에너지 사용 소모성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강, 비철, 석탄, 화섬, 화학, 정유 이런 것들 다 있네. 다 내요 4년 차인데 내년 이제 5년 차잖아요 그럼 5년이면 이제 본인이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오죠 근데 이제 이 KPI에다가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넣은 게 이제 9월 11일 날 얘기를 좀 하면서 소위 말해 좀 똥줄이 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운남성, 광서성, 광동성 뭐 이런 성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말하자면 총량을 많이 쓰는 애들을 나래비를 세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가성소다도 있고 정유 쪽도 있을 수 있고 석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면서 무차별적으로 9월 달에 셧다운을 사실은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꺼지고 이런 걸로 이제 정전이나 단전으로 이제 보시고 계신데 그거는 원래대로 이제 올해 있었던 문제고 추가적으로 셧다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각 성에서 이 발개위라고 얘기하는 어떤 레드라인을 넘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평가 나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전기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은 끊거죠 끊어라 네 근데 그렇게 꺼도 되나요? 어 꺼도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중국 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 중국 제조 PMI도 급락했고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을 보시면은 8월에 상품 가격이 중국에서 지금 석탄 포함해서 많이 오른 이유가 공급이 계속 준 거죠 7월 대비 8월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8월 중순부터 가동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좀 폭등을 시켰고 9월 들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국경절 연휴가 2주 정도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부터 대략 한 2주 쉬는데 그냥 휴가 미리 들어가라 심지어는 최근에 조선소득구고 조선소득 일부 지역은 예예예 그런 사진들이 이제 엄청 돌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동북삼성이라고 용영성 흥룡강성 이런 지역에서 아니 말도 없이 갑자기 이제 그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단전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들은 가게는 먼저 공급을 하겠다 같은 전기가 있다면 근데 이제 그쪽은 전력이 좀 딸리는 지역이고 전력이 문제는 없는데 공장 쪽에서 또 많이 소비를 하는 쪽은 또 소비하는 대로 끈 거죠 그래서 의도대권 의도치 않건 간에 사실은 지금 셧다운 이슈가 국경절 연휴 전에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어제 중국에서 많이 빠진 업종은 대체로 이런 에너지나 소재 쪽이고 저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한 업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한 거는 어제 빠진 것 중에서 해운이라든지 항구라든지 전형적으로 연말에 중국이 이제 크리스마 시즌 앞두고 유로전 미국으로 밀어내야 되잖아요 선적도 시켜야 되고 물동량 나가야 되는데 이제 8월까지는 다들 중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소재 가격 오르고 하니까 뭐 가성소다 올라가고 뭐 무슨 이쪽에서 화학물질 올라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제 매니저들 베팅하다가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서 어? 선적 시즌에 이제 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치를 못할 정도로 이제 셧다운이 돼버리면 납기를 못 맞추고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수출주도 같이 빠지고 항구, 해운 이런 것도 같이 빠진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요인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량 강제하는 셧다운 조치도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떤 결자해진 측면에서 정말 연말까지 이걸 계속 유지할 건지를 아마 10월 중에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전 사태도 얘기를 제가 드리겠지만 그 앞서서 중국 정부가 8월부터 지방관료들을 쪼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제조업 지표가 대단히 나빠지는 대단히 나쁘다 네 그렇게 이제 요인이 된 거죠 그럼 최근에 중국 전력난이나 기업들이 셧다운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기가 끊기면서 가동을 못하고 네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꺼버리거나 꺼지거나 어떤 원자재 난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고의로 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중심축엔 그게 있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그러면 이 30개성이 중앙정부가 안 무서워서 에너지 소비 통제를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쓴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게 결국에 최근에 전력난의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수출 지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생산 증가율이 올해 한 5, 6% 증가율 유지하고 있거든요 수출 증가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중국이요? 네 올해 들어서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네 되게 좋습니다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3배가 많잖아요 일단은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든 고금방 망가져서 힘들 때 중국은 어쨌든 그게 물론 이제 반도체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 가동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생산 캐파 대비 100% 돌리고 있었던 산업이 많았죠 제조업이 당연히 전력 수요가 좋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8월까지 놓고 보면 중국의 발전량 증가율은 최근에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연간으로 보면 올해 대략적으로 이것도 5, 6% 정도 그런데 전력 소비량은 12, 13% 나왔거든요 소비가 훨씬 많이 늘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이 많이 나가는 게 달갑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게 내부적으로 가게까지 전기가 꺼져야 될 정도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 일단 늘어난 게 핵심인 거죠 가동을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걸 감내할 만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소비 증가율이 전력 발전량 대비 3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못 지킨 성에 대해서 이제라도 꺼라고 얘기한 성이 생긴 거고 또 한쪽에서는 원래 수력 발전 같은 게 의지했다가 자연재해가 터지고 이러면서 원활하게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이 전압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또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메시지들이 좀 꼬여 있고 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성에 있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성 경제가 어떻게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에 내 평가가 중앙에서 시진핑 주석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단전을 하고 있다 이런 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얘기도 있었고 반독존법도 있었고 거의 마가 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각각의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밀도 높은 정책을 하는 건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메시지가 중앙에서 지방에다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한쪽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하지 말아라 그러고 석탄 돌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환경생태부에서는 보내고 또 다음날은 관료가 와가지고 지금 석탄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또 공급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재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잡으라고 늘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줄이라는 소리인지 또 하물며 8월 달에 이렇게 무선 부처에서 니네들 평가 매기겠다고까지 해버리면 메시지가 꼬여버리는 겁니다 저도 중국 오래 살았지만 기본적으로 나라가 커가지고 중앙에 강력한 통지는 있지만 지방관료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가 전환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상반기에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세게 줘버려서 탈탄소, 에너지 소비 감축, 저감 이런 걸 때려버린 다음에 이제 와서 완급 조절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고 아시겠지만 올해 또 석탄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너무 많이 뛰어버렸고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가 조금 메시지를 너무 많이 준 것들이 또 상충하는 것들을 준 것들이 지금 약간 자충수로 돌아오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결과가 꼬이니까 지금 다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데 팀장이 참 상황이 묘한 게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예산안 못 늘리겠다고 셧다운한다고 그러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니들 연초에 너무 달렸다 에너지 소비 줄여라면서 셧다운한다고 하고 있고 양쪽 국가가 다 지금 이유는 다르지만 각각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특징이네요 우연치 않게 또 단어가 똑같고 중국도 지금 공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력난이 해결이 되는 지역이 있어도 제일 걱정인 건 10월 달 가서 에너지 소비 통제 관련해서 목표를 안 바꾸면 목표를 바꾸지 않고 뭔가 좀 약간 완급 조절을 잘 안 하면 사실은 이번 국경절 연휴가 다행히도 일단 공장들은 원래 끄는 시기잖아요 원래 끕니다 그 시간에 돌릴 수는 없고 다행히도 이번에 좀 쉬면서 꼬인 석탄 가격이나 수급이 좀 공급이 되고 화력발전이 좀 돌아가면서 부족한 데는 돌아가고 또 반대쪽에서는 셧다운이 너무 무리했다고 싶으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골든타임이 한 2, 3주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서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에너지 구조 전환 위험도 좀 맞게 된 거고 작년부터 좀 무리해서 탈탄소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에서 생기는 요인들 또 작년에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튀기가 쉬운 이유가 지난 7, 8년 동안 캐펙스가 없었고 설비 투자가 없었고 공급의 탄력성이 바뀐 거를 중국 정부가 조금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옛날만큼 석탄 기업 수가 많지도 않고요 지금 와서 채굴해가지고 석탄 생산 늘려서 빨리 화력발전 돌려 화력발전 70%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석탄업이 이미 구조조정이 됐는데 그거를 너무 좀 과신한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10월 달에도 석탄 가격이 안 꺾이거나 연휴 이후에도 중국 쪽의 전력난이 좀 심하다고 그런다면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중국 관련 성장률에 대해서 추정치를 추가적으로 하향에 든 리스크를 좀 더 반영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도 사실은 좀 반영하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더 내려간다는 어떤 우려들을 제조업 쪽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제는 뭐냐면 1년 반 동안 중국 제조업은 대단히 좋았고 그 피크를 우리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품 가격이 오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다음 넘어가면 전방 수요나 수출 수요가 더 어려워지는 거니 그와 인계치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그 골든타임이 중국의 2, 3주 후에 석탄 가격이나 전력난이 진짜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럽 전기류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폭등 중이죠 유럽 전기류도 폭등 중이고 석탄 가격도 폭등 중이고 중국도 어떤 이유에선 간에 단전한다 그런 이유가 나오니까 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측면에서 화석에너지에 있다가 재생에너지로 막 바꾸려고 하니까 일단 안 가본 길을 가게 되니까 공급시효 맞추기도 힘들고 서로 뭐가 어긋나고 양쪽에서도 너무 빨리 진행하다가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어디서 본 건데 통화정책 환율 그리고 시장 개방에 산불가론 식으로 해서 세 가지를 다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에너지 역시도 깨끗한 친환경적인 것과 가격이 싼 것과 안정적이고 안보에 좀 문제가 없는 안전성이 좋은 거는 세 가지가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안정성이나 어떤 친환경을 원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하면서 생기는 위험이 기존의 원래 화력발전 의존도 70%다 보니까 화력발전 관련된 베이스 가격이 전기료가 오르고 이런 위험을 안고 있고요 태양광 풍력도 중국이 원활하지 않아요. 투자는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압이 떨어진다든지 피크타임 때 이렇게 힘이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이 닫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의 과정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중국이 탈탄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석탄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8월처럼 이번에 자연재해가 있거나 9월 달에 이렇게 뭔가 이슈가 좀 터지면 수출이 대단히 나쁘지 않는 이상 가동을 아예 돌릴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 이상 매년 이 과정이 한 3년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런 덜컹거림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와 총량과 어떤 강도를 통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밀어붙임이 세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셧다운이나 이런 이슈들도 파워에 생길 수 있죠 중국 정부는 요즘에 정책을 너무 많은 정책을 너무 강력하게 미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많고 하나하나 보면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뭔 생각인지 그리고 또 거기다 정치까지 엮으면 3년임 4년임도 연결할 수 있고 일부러 경제 망가뜨려서 내년에 동계올림이 앞두고 탁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스케줄을 좀 보면 올해가 여러 가지로 좀 무리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올해가 창당 7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샤오칸 사회라고 해서 의식주 해결되는 사회라고 해서 소득 만부를 달성하고 본인들이 다음 목표 제시해야 되니까 그 공동부유가 나온 거고 또 한쪽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있었고 작년부터 또 이제 팬데믹까지 터지니까 강한 정부 그리고 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정부의 통제 이런 의혹도 더 많이 생긴 거죠. 다른 나라 양극화 커질 때 본인들이 무리해서 가랭이 찢어지도록 돈 뿌려서 이렇게 2008년 9년처럼 쫓아가 봤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금처럼 과잉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무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인 그림 그리면서 탈탄소라든지 공동부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밀도가 너무 높고 너무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감내하기에는 조금 특히 홍콩같이 전형적으로 홍콩이 영원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4년째 홍콩 시가총액 구성이 70%가 다 이런 규제 산업들이거든요. 금융 규제는 3년 전부터 했고 2년 전부터 부동산 규제를 했고 작년부터는 반독점이랑 빅테크 규제를 하니까 70%인 홍콩 증시는 더 고통을 받는 거죠. 서비스업이 70%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현황은 이런 거였고 뒤에서는 어차피 단기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규제는 좀 무리수가 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너무 지나치 에너지 규제라든지 어떤 또한 많은 규제가 혹시라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아마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팀장님 오늘 헝다그룹 얘기가 아까 좀 나왔었는데 중국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조금 돌려보면 악폐 1부에서 중국 부동산 정책을 걱정을 저희가 좀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실수 얘기도 들었고 재고 얘기도 들었고 정말 오래된 떡밥이긴 해요. 이게 중국 쪽 유령 도시 얘기나 재고가 많은 얘기나 저도 사실은 중국의 전체 재고도 계산해서 보고 있고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지금 부동산 업황이 어떠냐를 본다면 좋았으니까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규제가 하는 방향이 어딘지 보셔야 되는데 수요 규제 쪽은 마이너한 거고요. 메이저는 지금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이 맞습니다. 왜 디벨로퍼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게 디벨로퍼하고 그 디벨로퍼하고 같이 해먹은 지방정부거든요.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분양 대금의 50%에서 오게 되겠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얘네들이 시스템 리스크가 안 터지려면 지금 체질 개선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채를 감축하는 거거나 부채의 구조를 전환시키는 건데 그중에서 많이 갖고 있는 한쪽의 제조업의 경우는 이미 정리가 좀 됐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중국이 과잉 투자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 제조업은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지금 디레버리징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쪽이 지방정부 밑에 공사들이나 디벨로퍼 부동산 업체들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들을 2018, 2019, 2020년 거의 4년째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사실 헝다 같은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거품을 빼겠다. 공동부유 사회니까 안정적인 가격을 주겠어라기보다는 지금은 디벨로퍼들의 난립된 구조를 구조조정 좀 더 하고 이쪽으로 돈이 좀 못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헝다 그룹에 대해서 개입할까 말까에 대한 논의는 사실 결론이 나와요.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세팅하고 셋업시킨 4년 동안의 과정을 부정하고 헝다 그룹을 섣불리 개입을 하면 다른 업체들이 다 부실한 애들이 누워버릴 수도 있겠죠. 재고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세게 줬고 헝다 그룹은 일종의 부분적인 어떤 기술적인 디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는 개입을 안 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연말 중 가서 당연히 최종 파산이나 이런 것도 최종 미루면서 전형적인 방법인데 지방정부가 나서서 국유화나 혹은 국유기업들이 이렇게 좀 헤쳐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 오늘 홍콩 증시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빠졌으니 많이 오를 수 있는데 금융이나 부동산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건 헝다가 안 망할 것 같아서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디벨로퍼들이 다 같이 헝다 때문에 지금 빠진 상태인데 오늘 얘네들이 오른 이유는 어제 인민은행이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화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인데 어제 마지막 문구에 부동산 평가를 꼭 해요. 그런데 부동산 얘기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부동산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어떤 리스크 관리를 지지하고 되게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부동산 실수요자들이나 구매자들에게 온당한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고 사수하겠다. 이 얘기는 헝다그룹 이슈의 막대한 부채가 저희가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들이었잖아요. GDP 2%다 이런 얘기했던 거. 그중에 부채 중에 절반은 매입 채무 형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미분양될 수 있는 것들 하청업체들한테 3, 4년 동안 못 갚은 돈들이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요.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도 문은행이지만 은행은 지금 어느 정도 익스포저를 줄였다고 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걱정들을 했거든요. 이번에 어제 나간 발언은 어떻게든 사후적으로라도 개입해서 그 돈들이 떼이거나 미분양 사태가 나서 말 그대로 입주를 못하게 하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헝다는 이름이 없어지고 해체될지언정 뒤에 생길 수 있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절반의 매입 채무나 영업에서 생긴 부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거래에서 생긴 거는 보증해줄게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헝다라는 껍질이 없어지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랑 관계가 없고 결과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아쉽지만 어려울 것 같으나 사후적으로 작년에 하이난 항공이나 일부 파산한 그룹들이 1, 2년씩 걸리는 걸 뉴스를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지방 구경 기업들이 개입할 가능성은 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노 줄도산, 헝다 그룹이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뒤로 하청업체들 다 죽겠나라고 했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중앙은행의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일제히 연세 도미노 없겠구나. 네. 그걸 어느 정도는 보증하겠구나. 사후에라도 어떻게 좀 뒷마무리 하러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판도라 상자라고 좀 말씀 설명 못 드렸던 게 아까 디벨로퍼를 쪼는 것들이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순에서는 조금 완급 조절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장선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임원 사태나 혹은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가 갑자기 확 터지는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대략 한 100%라고 가정하면 업황이 지금 한 7, 80% 지난달부터 업황이 나빠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1년째 좋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장기 침체라든지 내수 침체를 유도할 만큼 흘러내리는 위험은 있어요. 현행 규제 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혹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끝까지 한번 봐야 규제를 접는 리스크를 제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서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사례로 가는 거는 전혀 지금 시간은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 어차피 보유세도 없는 나라고 종부세도 이제 2, 3년 안에 도입을 해야지 그다음부터 게임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물량이 나오려면 보유세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은 도입도 안 됐고 입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두렵지만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제 제일 걱정은 신규 착공과 건설이 굉장히 나빠져서 앞단에 아까 제조업도 부실한데 건설까지도 하면 2차 산업이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성장률에 대해서 작년에는 좀 좋았지만 내년이 굉장히 좀 불황 위험을 안고 있으니 중국 정부가 연말에 근원이 됐던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소비 통제하는 강도의 조절과 또 부동산 관련 디벨로퍼 관련된 이 쪼임에 대한 규제들이 바뀌는지를 보시는 게 사후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문제가 터졌다를 목격하시는 것보다 원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앞으로 꼭 이 정책들은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중에 중국 증시의 주도주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도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기존에 중국하면 소비나 빅테크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의 전략이었다고 가정을 했다면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에너지 구조 전환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이제 본토의 경우 제조업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좀 경기 민감주들을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게 이제 제 장기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올해 이미 좋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보시면 본토 증시는 좋았던 이유가 제조업이 많아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조업이 잠깐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때 조정이 있을 때 중국에 꼭 아까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포스코,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꼭 CATL이나 배터리 이런 업체들 말고도 나머지 수소 쪽이라든지 신재생 쪽 플러스 구경제에너지 쪽에서 소재에너지 기업들이 이미 이제 살아남은 애들 이런 애들을 장기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좀 조정을 좀 째려보시면서 본토 주식을 혹시 하신다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최근 제 생각하는 주도주의 좀 큰 그림의 변화입니다. 본토 주식에서 조정이 좀 있다면 이번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제조기업들이나 B2B 사업 모델을 좀 가진 것들을 자기적인 그림에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딱 돼서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지만 이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력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난으로 전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석탄 가격이 뭐 지금 연초에 비해서 막 2배 이상 뛰고 오르고 그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까지 뭐 얘기는 다르지만 전력난에 휩싸이면서 중국 기업들이 뭐 단전 때문에 셧다운을 한다든지 뭐 기업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또 처하면서 중국의 성장률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신재생에너지로 좀 빨리 넘어가는 이 와중에 기존 석탄 위주의 산업이 체질을 바꾸려니까 한 번에 바꾸려니까 뭔가 덜컹덜컹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2부는 여기까지였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임지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나스닥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개별 주식 종목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야기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